그거 써요. 오이. 댕이 오랜만이네. 응. 붙임빙이고 거의 큰 댕이죠. 댕아. 야, 아니, 고양이 밥 네가 먹으려고. 이게 먹더라. 어. 골다리에 대한대요. 뭐 사료주 많은데 사료통 안에 가득 뜯다 아이가. 사료통도 좋네. 황토네, 황토. 상황이 골다리다. 고양이들이 이기 때문에. 응. 골다리가 피신댕이오. 그래도 고양이 묽진 않네. 응. 가까이 오면 안 나와. 고양이가 안 나와. 따라 빼지. 응. 댕아. 아이고. 진짜 오랜만에 보네, 댕이. 아이고. 댕이 앉아봐. 댕이 이리와 앉아. 앉아. 옳지. 댕이 옛날에 잘하더만. 어? 강아지 때 잘하더만. 딱. 딱. 배로 큰데 딱.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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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옛날에 토종 삽살인데. 네가 진짜 삽살인데. 댕아. 네가 토종 삽살인데 보니까. 응? 동네 대장하나 아니. 생긴견은. 생긴견은 엄마를 닮았는데. 응. 털은. 색깔은 저 아버지랑. 저 아버지가 다 모였거든. 아니요. 어릴 때는 아이가 되게 그거 하더만. 덜께라 가지고. 덜께라 가지고. 덜께라니까. 어릴 때는 되게 예민하더만. 다행히. 잘못 안되고. 응. 이 동네 비아래서 많이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고. 응. 또 새끼 누는 거 아이가? 이 순놈이제.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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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네가 사람하고 살아서 다행이다. 응? 다행이네. 응? 덜껜데. 사람을 이래 좋아할 수가 있나. 어릴 때. 데다가 키가 나니까. 큰 개한테 달라들더만. 어릴 때는. 사람한테 달라들고 이라더만. 응. 응. 왠지 모르는다. 지능이 좀 못해. 그래서 사람한테 달라들고. 개한테 달라들고. 큰 개한테 달라들던 나이가. 요새는. 고양이도 안 건들고. 사람도 좋아하고. 근데 고양이는 안하는데. 고양이가 알아서 오나. 알아서 가는가봐. 친구가 되진 않는가봐. 사람도 모르겠는데. 지금 사람 안 무네. 족개 날때면. 사람을 몰라 하더만. 덜껜데 덜껜가 아니다. 집게가 됐다. 반견이 됐네. 반견. 돌아다니는 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가 됐네. 이제. 몸무게가 지금 90kg. 100kg 나가노. 71kg. 댕아.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됐네. 우리 댕이.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댕아. 자유로운 영혼이 됐어. 댕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니까. 덜껜데. 살아보고 물라 달라들고 막. 큰게 찢어도 물라 달라들더만. 어째 이래 순해집노. 어? 근데 발이. 크지. 아니 잘못됐지. 아. 약간 휘었지 그래. 게 어릴 때 식기를 높여줬는데. 이제 저기 가고 식기를 안 높이 주니까. 발이 됐다 이거. 요거 어릴 때 내가 발 돌아가고. 식기 높이 주라 했다 이거. 근데 더 돌아가질 않겠네 이제 댕아 오랜만에 보네 삼촌 옛날에는 훈련도 다 했는데 그죠? 앉아봐 댕이 앉아봐 옳지 앉아 댕이 앉아 옳지 댕이 옳지 댕아 옳지 옳지 어이구 앉았어 어릴 때 잘 했는데 그죠? 자유로운 영혼이 됐네 사고 치지 말고 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라 알았지? 어이 그래 그래 자유로운 영혼이 됐네